고! 바나나! 고! 고! 바나나! 안녕! 케빈이에요. 오늘은 관우 형과 함께 스팀파이터 팽이놀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! 오! 친구들 관우 형 진짜 빠르죠? 진짜 빠르죠? 오늘은 관우 형과 함께 스팀파이터 팽이배틀을 해볼 거예요. 좋아요? 네, 좋아요. 그래서 이긴 사람이 여기에 있는 팽이들, 이 네 가지 팽이들을 원하는 색깔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. 많이 가져온 사람이 승리! 케빈은 공격력이 는 한 엑스아피스. 저는 공격 방어인 페가수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3, 2, 1... 이야! 블레이드 페가수스! 역시 공격력이 세 가지고 굉장히 빨라요, 친구들. 보라색, 엑스아피스. 엑스아피스가 케빈이고, 페가수스가 관우 형이에요. 지금 내게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. 나는 얘가 왜 잘하는 줄 알아요. 왜?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탁 칠 거예요. 이 허리 부분을 탁 쳐서. 오, 방어를 하면서? 네, 봐봐요. 오케이. 내가 이겼다. 오, 근데 관우 형 이것도 연습 게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돼요. 왜냐면은 우리 여기 불을 켜줘야지 훨씬 더 경기가 화려해질 것 같지 않아요? 내 건 이미 켜져 있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아, 그랬구나. 그런 거 상관없어요. 나는 이건 드래곤 킹을 갖고 가겠어요. 빨간색 드래곤, 갖고 싶었는데. 그러면은 이기면 돼요. 알겠어요. 그럼 나는 드래곤 킹 할 줄 알았죠? 난 그대로 페가수스 할 거예요. 그러면은 페가수스랑 엑스아피스가 그대로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. 그래서 불 켰어요? 켰어요, 켰어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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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빈 거 날아갈 뻔했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케빈 거 날아갈 뻔했어. 굉장히 페가수스가 안정적이다 페가수스가 좀 안정적이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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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봐볼래요? 근데 계속 불이 켜지고 있어요 친구들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힘이면 내가 다시 붙어도 페가수스가 이길 수 있어요 어? 아닌데? 그래요? 제가 이겼어요 어? 근데 나 어느새 3개인데요? 펭이가? 엑사피스는 내꺼에요 아 그런가요? 그럼 나 하나 더 갖고 와도 되는 거네요 펭이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요 간호 형이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잘하는 방법? 저 만약에 좀 질 거 같으면 잘 있을 때 집어가지고 한번 더 해서 놓으면 돼요 알죠? 간호에서 봤어요 어? 맞아요 어? 그게 가능할까요? 알겠어요? 안 될 수도 있어요 날 너무 믿지는 말아요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왜 한번 더 돌려요 반칙 있었어 관호 형이 반칙이라뇨 이번엔 키빈이 이길 수도 있어요 어? 아? 금방 공격이 능한 엑사피스가 맞아요?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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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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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 흠흠흠 역시 나는 스핀파이터의 왕이군 페가수스가 정말 최고 팽이인 거 같아요 페가수스가 최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둘이 붙었을 때 아랫부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아 이거 여기는 평평하고 여긴 동그랗잖아요 아아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팽이를 하나 더 갖고 올게요 난 뭐로 할까 쉐도우조스는 빼고 그럼 나는 파이어피닉스를 가져갈게 그럼 케빈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 일부를 한 번만 돌렸어요 와우 진짜 잘 도는데요 근데 엑사피스가 화장실이 붙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엑사피스 근데 힘이 없어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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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는데요? 그래요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오오오오 붙었어요 붙었어요 친구들 엑사피스 불 켜졌어요 어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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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자꾸 살릴 때 있어요? 그러면 만화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. 도돌이표예요. 그러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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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빈 이길 것 같아요, 친구들. 어? 와아아아아아악! 케빈이 이겼어요. 제도두스는 케빈 거예요. 오, 잘했는데요? 이야, 잘했다. 이번에는 케빈도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우리 2대2로 해보는 게 어때요? 2대2 배틀이요? 좋았어요. 이긴 사람이 상대방 팽이를 다 가져오는 건데요? 싫어요! 저는 여기 두 개나 더 있잖아요. 마지막 배틀이니까. 그러면 나도 조건이 있어요. 조건? 네. 난 이건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더 할 거예요. 만약에 하나가 쓰러지잖아요. 그러면 하나가 더 나갈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 케빈에게는 팽이 살리기 기회 두 번 줄게요. 두 번? 알겠어. 두 번 너무 많은가? 아, 두 번. 시작! 바로 두 번째 팽이. 출발! 얘들아,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돼. 안 돼! 어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, 어! 어, 어! 어? 살릴 수 있는 게 한 번 더 남았다 안 돼! 이럴 때 나는 한 마리를 더! 우와! 관우 형이 이겼어요! 친구들 살리려다가 쉐도우 조스가 죽었어요 오! 와 이거 좀 재밌었는데요? 우리 한 번 더 할까요? 오늘은 관우 형과 함께 스핀파이터 팽이배틀을 해봤어요 관우 형 내팽이 다 가져가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죠 부러워요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